속주시가 환경부의 국립공원 변경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설악권 국립공원 속초권 경계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합니다. 속주시는 노학동 설악자생식물원 1원 등 공공시설 예정지 5곳과 주민 건의 지역 6곳에 대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들 지역의 공원 구역 해제를 환경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 제3차 국립공원 재척 변경을 위한 현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2020년 12월 최종 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